많은 악기의 것들에게 좋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폭력이지요. 폭력이란 잔인하게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이란 책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식이란 사람은 앙천 대사면서 오사님 오사님 행복하세요. 그런 지식과 화학이 지금 발달한 시기에 뇌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오사님 얘기하세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듣지 못하느냐 그들을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참고하느냐 참고하느냐 아직도 잊지 못하는 때 너무 많이 많이 당겨서 이게 참고 진짜 참고 참고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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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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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